이번 시간에는 만약 ~~이라면 이라고 하는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럭은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조건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반복하기와 함께 프로그래밍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기가 똑같은 일을 컴퓨터에게 반복시키는 걸 통해서 컴퓨터 또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라면 이라고 하는 것 제가 조건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를 똑똑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처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약 ~~이라면 이 조건문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이 기능 안에 들어가는 여기 이렇게 홈으로 파여있는 이 육각형으로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딱 두 가지에요. 하나는 참 또 하나는 거짓. 거짓이 뭔지 아시죠? 거짓말 할 때 거짓이 거짓이고요. 그리고 참은 거짓말의 반대의 의미로 참 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은 여기 연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바로 이걸 제가 사용을 한 건데요. 이건 이제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 뭘 비교할까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적고요. 여기다가는 10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10과 1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부등어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크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맞는 말이죠. 10은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1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면 이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10이 1보다 큰데 1이 더 크다고 이렇게 부등어가 가르치고 있죠?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것은 참, 여기 있는 두 번째 것은 거짓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값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이 고양이를 다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어로 들어가서 제어에 있는 마냥, 무엇, 무엇이라면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고양이가 말하기 기능을 여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고양이가 참이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건 참이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탁 갖다 놓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는 고양이가 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말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있는 이 조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참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있는 이 블럭이 실행된 결과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이걸 빼고 이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아무런 동작도 일어나지 않죠? 그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인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참이란 것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로는 참은 true, 거짓은 fals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일단 지우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말하기 이걸 누르면 고양이가 hello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을 여기 말하기에다가 갖다 놓고 현재 뭐죠? 이거는 1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참입니다. 이거를 말하기를 시켰을 때 고양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true라고 하죠? 여기 적혀있는 t, r, u, e라고 하는 이 알파벳의 조합이 true인데요. true는 우리말로 한국어로 참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이거를 10을 1로 보내고 이거를 1을 이렇게 보냈을 때 제가 이걸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조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거짓은 false, f, a, l, s, e가 됩니다. 그래서 참은 true, 또 거짓은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스크래치에서는 이런 true나 false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파벳을 잘 모르셔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잘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 말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제가 살펴봤던 것은 숫자와 숫자를 비교하는 것을 해봤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찰로 돌아가보면 여기 무엇 무엇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갖다 놓고 더블클릭하면 지금은 false라고 뜨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발레리나를 추가했어요. 발레리나를 그리고 여기 있는 고양이가 발레리나에 닿았는가를 말하기 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고양이가 발레리나에게 몸이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참, 거짓 또는 true, false를 생성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고양이는 발레리나에 닿아 있나요? 닿아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이 명령을 더블클릭하면 고양이가 뭐라고 이야기 할까요? 닿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 하겠죠? 더 정확하게는 예 거짓이라고 하겠죠? 영어로는 false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이 고양이를 발레리나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맞다고 하겠죠? 닿았다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참, 영어로는 true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고양이가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true 아니면 false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을 한번 해볼까요? 자 관찰로 들어가보면 어떤 색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여기 있는 이 고양이가 어떠한 색깔에 몸이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걸 말하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고양이를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이거를 더블클릭하면 녹색에 고양이가 닿았나요? 아니죠. 지금 고양이가 닿은 것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영어로는 false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를 여기다 갖다 놔도 false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색깔을 자 이거를 클릭하고 그리고 클릭하면 자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직접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이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컬러가 이곳에 지정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붉은색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양이가 붉은색에 닿아 있는 상태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붉은색에 닿았는가를 말하기입니다. 그럼 고양이는 붉은색에 닿아 있고 이걸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true가 되죠. 반대로 고양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false가 됩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연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이걸 놓고 얘를 실행시키면 고양이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면서 고양이가 여기 붉은색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를 계속해서 얘가 말해주겠죠. 자 false입니다. 어때요? true가 되죠? 이리로 가면 다시 false가 되고 이리로 가면 true가 되죠. false, true, false, tru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하기 안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우리가 더 쉽게 여기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길게 설명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어에 들어가는 예. 이 제어안에 들어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는 결과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는 true, 거짓은 fal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도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값은 이 육각형으로 생긴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한번 육각형으로 생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때요? 여기 있는 비교하는 거죠. 왼쪽이 오른쪽 보다 크냐? 짝냐? 또는 같으냐? 이걸 비교하는 것인데 이걸 비교하는 것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 때문에 참과 거짓 이 두 가지 값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관찰로 들어갔을 때 어떤 스프라이트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이것도 닿았거나 닿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true, false 값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육각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색에 닿았는가도 마찬가지로 육각형이죠. 대신에 마우스의 x좌표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이 x좌표 값이 들어갈 수 있죠. 0인 true나 false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들어갈 수 없죠?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건문에 해당되는 마냥 무엇 무엇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블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얘기가 좀 길어져서 동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한번 끊고 이 다음 동영상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건문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실전적인 예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